자. 뭐해? 재활운동 시켜주려고. 아, 됐어. 재활사람들 계셔. 내 발등에 발 올려봐. 아니, 무슨 재활운동이 이래. 나 뼈도 맞추고 근육도 풀어주고, 어? 다 할 줄 알아. 이 여자가 종합무순이를 뭘로 보고 말이야. 얼른 올려. 아프다고 하기만 해봐. 자, 조심해. 그렇지. 자, 천천히. 한 발씩 움직일 거야. 그렇지. 천천히. 아프지? 후회되지? 이제 지금. 집중. 집중해. 아, 나 요즘 살쪄가지고 볼 거 같은데.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. 자. 다시 왼발부터. 천천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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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oh. 천천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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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그게. Montaja. 저 saving은 누구 input. 한국에 대한? 더 멀어지는 뒷모습에 아파도 너도 물들어가 언젠가 우리 함께이면 그때 그때 말할게 끝까지 다시 말해